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 낮기온은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남 밀양은 무려 36도선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고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 자아보를 통해서 우유로 맑고 초반에 따라서 암사드립니다.